청정자연미인 박보영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 자연유래 제품으로 내 몸을 자연에 더 가까이 싱크네이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완성한 싱크네이처만의 자연유래 비밀 레시피로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 향과 부드러움을 지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자연유래 소프트 샴푸를 개척하다 인공향이 안 들어가고 에센셜 오일로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향이 좀 덜하거나 별로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품도 사실 조금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품도 많이 나고요 두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건조해지는 것 같고 머릿결도 촉촉해지는 것 같고요 정말 쓰면서 이 샴푸에 정말 많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